밀실살인특집 오야마 세이치로의 왓슨역 그 첫번째 에피소드 붉은 십자가 와토소지가 식당에 들어가자 가타세스구미가 창가쪽 테이블 자리에 부루퉁한 얼굴로 앉아있었다. 와토가 인사하자 쓰구미는 무뚝뚝하게 안녕 하고 대답했다. 나이는 20대 후반쯤 됐을까? 숏커트 헤어스타일의 미인이라고 할만한 생김새지만 눈빛이 날카로워 왠지 표범을 연상케 하는 여자였다. 식당에는 테이블석이 총 네 자리 있었다. 벽에는 봉선화 그림이 걸려있다. 와토가 묶는 방 벽에도 장미 그림이 걸려있었다. 섬세한 터치를 보면 같은 사람이 그렸다는 걸 알 수 있다. 어젯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와토가 그림에 대해 언급하자 서빙을 하던 호텔 주인 가이에더가 쑥스러운 얼굴로 실은 제가 그린 겁니다 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객실에 자신이 그린 꽃 그림이 걸려있고 본인의 방에만 그의 이름을 따서 바다 그림이 있다고 했다. 가이에다의 이름을 한자로 쓰면 해강전이라고 해서 바다의 자가 들어갑니다. 수염을 길러 그야말로 산적같은 남자의 뜻밖의 취미에 투숙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쓰그미에게 앉아도 될까요? 라고 와토가 묻자 이번에도 그래? 하는 쌀쌀맞은 대답이 돌아왔다. 창밖에는 온통 은색의 개가 펼쳐져 있다. 와토가 화이트 크리스마스네요 라고 하자 쓰그미는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든 블랙 크리스마스든 상관없어. 아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이제 곧 8시인데 아무리 불러도 주인이나 여동생이 안 나오잖아. 주방을 보니 아침 준비도 전혀 안 한 것 같고. 아 그래요? 하긴 이상하네요. 식당 옆에 있는 주방을 언뜻 들여다보니 쑤그미가 말한대로였다. 안은 텅 비었고 누군가가 식사를 준비하던 흔적조차 없었다. 가에다 씨하고 도시코 씨가 늦잠을 주무실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갑자기 몸이라도 안 좋아진 걸까요? 함께 가서 확인해 보면 어때요? 쓰그미가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여서 와토는 재빨리 일어섰다. 식당에서 나갔을 때 그들은 복도에서 걸어오던 남자 두 명과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우와.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사람이 하품을 참으며 말했다. 서른은 넘어 보이는 왠지 종잡을 수 없는 느낌이 드는 남자였다. 이름은 하하키기 신페이라고 했다. 와토가 사정을 설명하자 또 한 명의 남자가 나도 같이 갈게 하고 나섰다. 그의 이름은 구리스 히데키다. 30대 중반 즈음에 안경을 껴서 지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이로써 론도장의 모든 투숙객이 모였다. 론도장은 절벽 끝에 지어진 알파벳 L자 모양의 펜션이다. L의 세로줄 상단에 현관과 건조실이 있고 거기서부터 아래로 뻗은 복도 좌우에 각각 4개씩 총 8개의 객실이 있다. L의 세로줄 하단에는 남녀 화장실과 목욕탕, 세탁실이 있고 복도를 꺾어 L의 가로줄에 접어드는 곳 부근에 식당, 라운지, 주방이 있다. 가로줄 위쪽에는 펜션 주인인 가이에다와 그의 여동생 도시코의 방이 아래쪽에는 보일러실과 창고가 나란히 있다. 와토는 가이에다의 방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다. 몇 번이나 더 두드려봤지만 역시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손잡이에 손을 대고 잡아당기자 그대로 문이 열렸다. 순간 눈에 들어온 광경에 와토는 무심코 숨을 집어삼켰다. 정사각형 모양의 방이었다. 바닥이 앤티크한 무늬로 마감된 객실이나 식당과 달리 베이지색 카펫이 깔린 방의 정중앙 부근에는 둥근 나무 탁자가 있다. 방 왼편 안쪽에 가이에다가 머리를 문쪽으로 향하고 엎드린 자세로 쓰러져 있었다. 와토가 황급히 달려가 손목을 짚어봤지만 맥박은 뛰지 않았다. 손도 싸늘이 식어 있었다. 돌아가셨습니다. 뒤에 들어온 세 사람을 향해 와토가 말했다. 뭐? 죽었다고? 구리스가 헐떡이며 되물었다. 아무래도 살해된 것 같습니다. 가이에다는 흰색과 검정 체크무늬 스웨터에 파란 청바지 차림이었는데 등 부분 오른쪽 절반이 마른 피로 검붉게 얼룩졌고 구멍이 뻥 뚫려 있었다. 총에 맞은 것이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봐도 권총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시체는 오른팔을 앞으로 내밀고 있었는데 주변 카펫에 검붉은 십자가 다섯 개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다. 꼭 잘 마른 페인트처럼 보이는 그것의 정체는 피였다. 가이에다는 총에 맞은 후 잠시나마 살아 있었던 것이다. 상처에서 흐르는 피로 십자가를 그린 듯 했다. 어... 이건 십자가네요. 와토가 지적하자 옆에서 하하키기가 그러네요 하고 동의했다. 구리스는 그런데 왜 피로 이런 걸 그렸을까? 하고 고개를 갸웃했다. 범인을 지목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쓰금이가 말했다. 범인을? 추리 드라마 같은데 자주 나오잖아. 다잉 메시지라는 거. 네? 다잉 메시지요? 이게 정말 다잉 메시지라면 뭘 의미하죠? 그것까진 잘 모르겠는데? 그때 와토가 시신을 뒤집으려고 팔을 앞으로 뻗자 구리스가 에이 멋대로 만지지 마 하고 제지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는 그대로 둬야지. 뭘 하려고 그래? 제가 경시청 수사일과 형사입니다만 뭐? 형사라고? 그럼 경찰 수첩을 보여줘. 오늘은 비번이라 서에 두고 왔습니다. 거짓말 마! 제가 여기서 거짓말을 해서 무슨 이득이 있나요? 와토는 개의치 않고 시신이 위를 향하도록 뒤집었다. 구리스가 또 말릴까봐 걱정했지만 이번에는 그도 노려보기만 하고 와토를 내버려뒀다. 시신의 오른쪽 가슴 역시 건불깨 물들었고 구멍이 뚫려있었다. 관통상이다. 등에 있는 총상이 가슴에 난 총상 보다 큰 걸 보니 정면에서 총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몸을 관통한 총알은 어디에 있을까? 와토는 시신 뒤에 있는 정원 쪽 벽으로 시선을 돌렸다. 벽은 정중앙에 있는 통유리창을 통해 정원으로 나갈 수 있게 돼 있었다. 유리창 왼쪽 벽에는 나팔꽃 그림이 걸려있었는데 총알은 그림의 한가운데에 정확히 말하면 줄기 정도 되는 위치에 박혀있었다. 다시 한번 실내를 둘러봤다. 정사각형 모양의 방 넓이는 약 4평. 복도 쪽 벽을 바라보면 오른쪽 끝 부근에 문이 있다. 정원 쪽 유리창에는 걸쇠형 자물쇠가 달렸고 커튼이 쳐져있었다. 정원 쪽 벽의 오른쪽 절반은 침대가 차지하고 있다. 침대의 왼쪽 끝, 즉 베개가 있는 머리 부분이 유리창 오른쪽 끝에 맞닿아 있는 형태다. 유리창을 바라보고 오른쪽 벽에는 옷장, 복도 쪽 벽에는 책상이 있다. 카펫에는 다섯 개의 피 십자가 외에 다른 흔적은 없었다. 어, 가서 여동생 분께 알려야... 하악히기가 말했다. 설마 여동생까지 사려된 건 아니겠지? 쓰구미가 뒤숭숭한 말을 꺼냈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네 사람은 도시코의 방으로 향했다. 노크를 했는데 이번에도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어보니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친 도시코가 문 바로 앞에 천장을 바라본 자세로 쓰러져 있었다. 와토는 황급히 도시코 곁으로 달려갔다. 왼쪽 가슴이 건불깨을 들었고 구멍이 뚫려있었다. 도시코도 총에 맞았다. 시신을 뒤집어보니 오빠와 달리 등쪽에는 총상이 없어서 총알이 몸을 관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다. 즉사했는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 같은 것도 없는 듯 했다. 그때 불현듯 근처 바닥에 떨어진 베레타 권총이 눈에 들어왔다. 총구에 소음기가 달려있었는데 범행에 쓰인 흉기라 추측됐다. 와토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론도장의 주인과 여동생이 살해됐다고 알리고 현장 상황을 대략 설명한 후 마지막으로 자신이 경시청 수사일과 형사라고 덧붙였다. 전화를 받은 담당관은 즉시 수사팀을 보내겠다고 답했다. 시신이 있는 방에 가만히 있기도 모여서 네 사람은 식당으로 이동했다. 그때 와토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떠있었다. 전화를 받자 귀청을 찢을 듯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서 와토는 무심코 얼굴을 찌뿌렸다. 아, 그렇습니다만 전 아오이 경찰서의 희가시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거기서 일어난 사건에 수사 지휘를 맡게 됐습니다만 지금 거기 가는 길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와토를 제외한 새 투숙객이 일제히 놀란 표정을 지었다. 희가시다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 통화 내용이 다른 이들 귀에도 들린 듯했다. 눈 때문인가요? 아니요. 눈은 자정 무렵에 그쳐서 괜찮은데 산사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복구하려면 꼬박 하루가 걸린다더군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와토 형사님께 현장 보존과 간단한 수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범행에 쓰인 권총이 베레타고 소음기가 달려있다고 하셨죠? 네, 실은 5년 전 저희 경찰서 관내에서 소음기가 달린 베레타가 사용된 강력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인조 범인이 3억 엔을 실은 은행 현금 수송 차량을 습격했죠. 그들은 소음기 달린 권총을 발사해 경비원들에게 중상을 입힌 후 수송차를 탈취해 도주했습니다. 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서 버려진 차량이 발견됐습니다만 안에 있던 3억 엔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범인들은 그곳에 미리 세워둔 다른 차량에 돈을 옮겨 싣고 도망친 겁니다. 토카레프 등과 달리 베레타는 일본에서 거의 유통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곳 사건에 쓰인 베레타는 5년 전 현금 수송차 습격 사건에서 쓰인 것과 동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즉, 네, 그쪽 사건의 범인이 5년 전 현금 수송차 습격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오늘 아침에 사라진 투숙객이라도? 오늘 아침에 사라진 투숙객은 없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아직 조사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조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와토는 전화를 끊었다. 저는 잠시 바깥에 나가서 펜션 주변에 쌓인 눈에 범인의 발자국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와토가 입을 열자 구리스가 우리도 같이 가지 하고 일어섰다. 당신이 경찰이라는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으니까 혹시라도 증거를 인멸할 수 있으니 감시해야겠어. 네 사람은 각자의 방에 돌아가 코트와 패딩 점퍼를 걸쳐 입고 현관에 모여 다 함께 펜션 밖으로 나갔다. 펜션 서쪽에는 깎아지른 듯한 벼랑이 있었다. 객실 발코니는 벼랑 쪽으로 돌출돼 있어 만약 범인이 그곳을 통해 도망치려 했다면 발코니에 밧줄을 매달아 오로지 팔 힘에 의지해 수직으로 거의 30미터를 내려가야만 했다.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또 유심히 보니 벼랑 아래에 쌓인 눈에도 발자국은 없었다. 펜션 북쪽에서 동쪽 주차장을 지나 정원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쌓인 눈에 발자국 같은 건 남아있지 않았다. 그대로 걸어가 펜션 동쪽 끝을 거쳐 남쪽으로 향해도 발자국은 없었다. 발자국이 없다.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은 네 사람은 침묵에 잠겼다. 말없이 함께 펜션으로 돌아간 넷은 식당에 모였다. 와토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조금 전 통화에서 기가시다 형사는 눈이 그친 시각이 자정 무렵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가히에다 씨와 도시코 씨가 살해된 게 그 이후라면 범인은 지금 우리 네 사람 중에 있다는 말이 됩니다. 어젯밤 가히에다 씨와 도시코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이 몇 시쯤이었는지 다들 생각해보죠. 하키기가 제안했다. 와토와 구리스 히데키 하하키기 신페이 세 사람은 어제 오후 7시에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도시코 씨가 만든 프랑스 요리가 나왔고 서빙은 가히에다 씨가 맡았다. 세 사람은 이때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잡담을 몇 마디 나눴다. 구리스는 학원을 경영한다고 했고 하하키기는 피아노 조율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두 사람 다 스키를 타려고 론도장에 왔다고 했다. 와토는 자신이 공무원이며 역시 스키를 타러 왔다고 말했다. 세 사람 다 론도장에 묶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식사는 한 시간가량 이어졌고 이후 세 사람은 각자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10시가 되자 세 사람은 라운지에 얼굴을 내밀었다. 10시부터 라운지 바의 카운터 자리에서 술을 마실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바텐더를 맡은 사람은 가히에다였다. 세 사람은 눈 내리는 창밖 정원을 바라보며 유쾌하게 잔을 맞부딪혔다. 10시 반 무렵에 가타세 쓰그미가 론도장에 도착했다. 그녀는 정원에 있는 주차장에 랜드 크루저를 세우고 라운지로 들어왔지만 세 사람과 말을 주고받지는 않고 구석에서 혼자 위스키를 마셨다. 11시가 되자 도시코가 오빠와 교대해 카운터에 들어왔다. 가히에다는 장부작성 때문에 실려야겠다며 자기 방으로 갔다. 그때 쉬기가 오른 구리스와 하하키기도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이후 와토와 쓰그미는 거의 말없이 술만 마셨다. 와토도 스스로 술이 약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쓰그미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 위스키를 얼음도 없이 연이어 들이부었다. 자정이 되자 도시코가 슬슬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와토와 쓰그미는 라운지에서 나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런 어제 상황을 따져보면 가히에다의 사망시각은 오후 11시 이후 도시코의 사망시각은 자정 이후라는 뜻이 된다. 네 사람은 11시 이후에 총성 같은 걸 들었는지 기억을 되짚어봤지만 소음기 때문인지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은 없었다. 만약 범행에 쓰인 총이 같은 것이라면 두 사람을 죽인 범인도 동일 범일 것이다. 또 눈이 그친 시각은 자정 무렵이고 도시코가 살해된 시각은 그 이후이니 펜션 주변에 쌓인 눈에 발자국이 없다면 범인은 현재 펜션 안에 있는 투숙객 중에 있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5년 전 사건의 범인이 왜 펜션 주인하고 여동생을 죽여야 했을까? 쓰그미가 입을 열자 하악희기가 대답했다. 우선 떠오르는 건 가히에다 씨와 도시코 씨가 5년 전 사건의 목격자고 저희 중 누군가가 5년 전 사건의 범인이라는 걸 알아보는 바람에 살해됐을 가능성입니다. 그러자 구리스가 옆에서 말을 보탰다. 그럴 경우 범인은 이 펜션에 온 이후에 살해를 품었다는 말이잖아. 펜션에 도착한 후에 살해를 품었다면 권총을 다른 데서 구해올 수 없었겠지. 그럼 범인은 이번 범행과 상관없이 늘 권총을 휴대하고 다녔다는 말이 되는데 미국이면 모를까? 일본에서 권총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구리스의 말을 듣고 하악희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 이 목격자 설은 가능성이 낮죠. 그 밖에 또 떠오르는 게 바로 내부 갈등설이에요. 내부 갈등설? 가히에다 씨나 도시코 씨 또는 그 두 사람과 투숙객 중 한 명이 5년 전 사건의 범인이고 서로 반목한 끝에 투숙객이 가히에다 씨와 도시코 씨를 살해한 게 아닐까 하는 가설이죠. 가히에다 씨나 도시코 씨가 5년 전 사건의 범인이었다고? 네. 5년 전 사건 이후 가히에다 씨가 이곳에 펜션을 지어 그때 갈취한 현금과 권총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범인들은 추적의 열기가 식을 때까지 현금을 쓰지 않고 일단 숨겨두기로 한 거예요. 이후 시간이 흘러 범인 중 한 명이 슬슬 때가 됐다고 판단해 자기 몫을 요구하려고 이 펜션에 왔겠죠. 그리고 어제 밤늦은 시간에 가히에다 씨가 자기 방으로 범인을 불러서 현금과 권총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후 서로의 몫을 둘러싸고 가히에다 씨와 범인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고 범인은 결국 권총을 집어들어 가히에다 씨를 쏜 겁니다. 어... 이 가설은 애초에 범인이 왜 지금 이곳에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도 제시하죠. 어... 범인이 왜 지금 이곳에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수수께끼? 와토가 어리둥절해하며 되묻자 하악히기는 둔감한 형사가 안타까운 듯 와토를 쳐다보며 미소 지었다. 아... 지금 이곳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용의자가 불과 몇 명으로 한정돼 버려요. 계획적으로 가히에다 씨를 죽이고자 했다면 다른 투숙객이 한 명도 없을 때를 노려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까요? 그럼 다른 투숙객이 얼굴을 기억할 일도 없고 용의자 숫자가 한정되지도 않잖아요? 아... 일리 있는 말씀이군요. 범인이 그러지 않은 건 이번 범행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암시해요. 범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후 현장에서 도망치려고 했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도망치면 사라진 투숙객이 범인이라는 게 곧장 들통나고 맙니다. 다른 투숙객들까지 몽땅 죽이면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범인은 살인귀가 아니라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여기 남아 있기로 한 겁니다. 아마 범인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분이 최악이었을걸요. 그럼 도시코 씨는 왜 살해된 거죠? 오빠가 살해되는 모습을 목격하는 바람에 범인이 입막음을 하려고 죽인 거 아닐까요? 아니면 5년 전 사건의 범인이 2인조라고 알려졌지만 실은 도시코 씨를 포함한 3인조였고 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살해됐을 수도 있고요. 5년 전 사건의 범인들은 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지점에 도주용 차량을 미리 세워뒀다고 했잖아요? 그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도시코 씨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음 그렇구나 쓰금이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오빠가 살해되는 모습을 목격하는 바람에 살해됐다. 이 해석은 좀 이상하지 않아? 도시코 씨는 잠옷에 가운을 걸친 채 문 바로 앞에서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쓰러져 있었어. 그 모습을 보면 도시코 씨가 잠들어 있을 때 범인이 찾아와서 적당한 구실로 문을 열게 했고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녀를 쐈을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도시코 씨는 일단 잠들었다가 깼을 거란 말이야. 만약 오빠가 살해되는 모습을 목격했었다면 그 즉시 소란을 피우면 피웠지 잠들리는 없지 않겠어? 음 그렇게 생각하면 도시코 씨도 내부 갈등 때문에 살해됐을 가능성이 큰 것 같네. 와토는 하하킥이와 구리스, 쓰금이가 논전을 벌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왓슨역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느꼈다. 세 사람은 지금 왓슨역의 영향을 받아 추리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것이다. 범인을 알아냈어! 범인이 누군지 알겠군! 범인을 찾았습니다! 다음 순간 세 사람이 일제히 외쳐 와토는 하틀짝 놀랐다. 왓슨역에 영향을 받은 이들이 이렇게 동시에 추리를 떠올리는 건 처음이었다. 아, 자 그럼 레이디 퍼스트로 쓰금이 씨부터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의 교통정리도 왓슨역을 지닌 사람이 할 일이다. 쓰금이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세 사람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음, 이 안에 십자가로 암시할 수 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어. 그게 누구죠? 구리스 씨! 바로 당신이야! 아, 나? 구리스 히데키가 이마살을 찌푸렸다. 아, 내가 왜? 기독교가 일본에 처음 전파됐을 때 십자가는 포르투갈어의 크루즈에서 따와 구르스라고 불렸어. 구리스 씨, 당신 이름과 발음이 비슷하잖아. 아, 쓰금이는 나이에 비해 박식했다. 구리스는 입술을 일그러뜨렸다. 뭐야? 그 가설로는 십자가가 다섯 개인 건 설명할 수가 없잖아. 날 범인으로 지목하려면 십자가 하나로도 충분하지 않나? 다섯 개씩이나 그릴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애초에 가히에다 씨가 그린 십자가는 하나였는데 나머지 네 개는 당신이 위장하려고 그린 거라면? 뭐? 위장하려 했다면 아예 십자가인 걸 알아보지 못하게 위에 덧칠을 하면 되잖아. 그쪽이 십자가를 네 개나 더 그리는 것보다 훨씬 쉽고 간단하니까 말이야. 그러자 쓰금이는 반박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아, 그렇다면 다음은 내 차례군. 구리스가 자신만만하게 입을 열었다. 난 십자가가 총 다섯 개 그려진 사실에 주목했어. 방금 말했듯이 십자가로 범인을 암시하려 했다면 다섯 개나 그릴 필요는 없지. 십자가가 다섯 개 있는 이상 그 다섯 개를 전부 합친 게 범인을 암시한다는 말이 돼. 그렇다면 십자가를 다섯 개나 합쳐서 나타낼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내가 떠올린 건 바로 겐지코야. 와토는 처음 듣는 단어에 당황했다. 겐지토가 뭐지? 쓰금이와 하하키기도 뭔지 모르는 것처럼 미심쩍은 표정을 짓고 있다. 겐지코라는 건 다섯 개의 향을 듣고 맞지 않고 듣는다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 냄새를 맡는 건데 듣는다라고 했어요. 다섯 개의 향을 듣고 같은지 다른지를 맞히는 놀이야. 다섯 개의 향을 나타내는 다섯 개의 세로줄을 그린 후 같은 향이라 생각되는 것의 끝부분을 가로줄로 연결하지. 향은 전부 합쳐 쉬운 두 종류고 그림으로 해답을 제시하는 방식이야. 각각의 그림에는 저마다 다른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림 중에는 다섯 개의 세로줄이 연결되지 않고 나란히 그려진 것도 있어. 다섯 개의 향이 모두 다른 종류일 경우에 그렇지. 그리스는 식당 창문에 레이스 커튼을 걷더니 성에 갇힌 유리창 위에 그림을 그렸다. 가예다 씨는 죽기 전에 이런 그림을 남겼어. 범인은 가예다 씨가 남긴 이 다섯 개의 세로줄을 처음 봤을 때 무슨 뜻인지 몰랐지. 하지만 곧 그게 범인을 암시하기 위해 남긴 메시지라는 걸 깨닫고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 다섯 개의 세로줄에 각각 다섯 개의 가로줄을 더해 다섯 개의 십자가로 만든 거야. 이 그림의 이름은 뭔가요? 하하킥이가 묻자 그리스는 희죽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 이름과 똑같은 하하킥이 하하킥이는요. 빗자루를 만드는 댑사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예다 씨는 바로 당신을 범인으로 지목했어. 하하킥이라는 이름은 획수가 많아서 다 쓰려면 시간이 걸려. 다 쓰기 전에 의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그래서 가예다 씨는 세로줄 다섯 개만 그리면 범인을 암시할 수 있는 이 그림에 의지하기로 했어. 하하 그 대단한 발상이네요. 범인으로 지목된 남자는 태어난 얼굴로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가예다 씨가 과연 겐지코 같은 걸 알고 있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네 사람 중 일단 저는 몰랐습니다. 와토 씨와 쓰그미 씨도 표정을 보니 몰랐던 것 같네요. 고인한테 신뢰일 수도 있지만 가예다 씨는 겉보기에 우락부락한 상남자 같은 분이었으니까 겐지코처럼 고풍스러운 놀이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건 편견이야. 겉보기와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 그리스 씨는 겐지코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시죠? 흠, 이래봐도 국문과 출신이거든. 겐지 이야기 강의를 듣고 알게 됐지. 거 봐요. 그것만 봐도 전문적인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가예다 씨가 그런 걸 알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남아있던 그림은 그리스 씨가 그린 겐지코 그림에 비해 세로선 다섯 줄 사이의 간격이 훨씬 더 벌어져 있지 않나요? 세로선 다섯 줄에 각각 가로선을 더해 십자가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세로선 사이의 간격이 떨어져 있었어요. 겐지코의 하하키기 그림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자 쓰구미가 옆에서 어, 내 눈에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 와토도 네, 조금 무리한 가설 같네요. 하고 거들었다. 구리스는 언짢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결국 두 번째 추리도 별 성과 없이 폐기됐다. 어, 마지막은 제 차례군요. 다음으로 하하키기 신페이가 점잖게 입을 열었다. 쓰구미 씨와 구리스 씨는 피로 그린 십자가를 기반으로 삼아 추리하셨지만 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섯 개의 십자가는 어떤 식으로든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걸 떠나 피해자가 정말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단정할 수도 없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 남긴 의미 불명의 표시일 수도 있고 메시지를 발견한 범인이 원형을 알아보기 어렵게 하려고 모양을 완전히 바꿨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바탕으로 추리하는 건 당장이라도 무너질 사다리를 오르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행위죠. 하하키기가 피 십자가의 중요성을 부인하자 구리스는 흥이 식은 얼굴로 말했다. 아, 자신감이 아주 하늘을 찌르는군. 그럼 당신은 뭘 바탕으로 추리했는데? 그림입니다. 그림? 가히에다 씨는 어젯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자기 방에 자신의 이름에서 따온 바다 그림이 걸려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봤을 때 그의 방에 걸려있던 그림은 나팔꽃 그림이었죠. 와토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그 말은 즉 원래는 다른 곳에 걸려있던 나팔꽃 그림이 가히에다 씨의 방으로 옮겨졌다는 뜻이에요. 그 그림에는 총알이 박혀있으니 원래 나팔꽃 그림이 있었던 곳이 진짜 범행 현장이겠죠. 그 방은 바로 범인이 묵는 방이었을 테고요. 자, 범인은 자기 방에서 가히에다 씨를 살해했어요. 그런데 가히에다 씨의 몸을 관통한 총알이 벽에 걸린 그림에 박히고 말았어요. 시신을 그대로 방해둘 수는 없으니 범인은 어제 모두가 잠든 늦은 밤 시신을 등에 업거나 혹은 질질 끌어서 가히에다 씨의 방으로 옮겼겠죠. 그리고 그곳을 범행 현장으로 연출하기 위해 가히에다 씨의 방에 걸린 그림을 떼어내고 대신 총알이 박힌 그림을 걸었어요. 범행 전 가히에다 씨의 방에 다른 투숙객이 들어왔을 리는 없으니까 범행 후 누군가가 그 방에 들어와도 그림이 바뀐 걸 알아차리지 못할 거라 생각한 거죠. 그 후 범인은 다른 빈방에 있는 그림을 자기 방으로 가져왔어요. 어젯밤 다른 투숙객을 자기 방에 부르지 않았고 빈방에 투숙객이 들어갔을 리도 없으니 자기 방에 있던 그림이 빈방에 있던 그림으로 바꿔치기 된 걸 알아챌 사람도 없을 거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가히에다 씨의 방에 걸려있던 그림은 빈방으로 옮기고요. 어... 범인의 방에 있던 그림과 가히에다 씨 방의 그림을 직접 맞바꾸는 게 더 빠르고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와토가 묻자 하하키기는 싱긋 웃고 대답했다. 그런 짓을 하면 가히에다 씨의 방에 걸려있던 그림이 바꿔치기 된 게 드러날 경우 누가 바꿨는지가 금세 밝혀지잖아요.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범인은 자기 방에 걸려있던 그림은 가히에다 씨의 방에 가히에다 씨의 방에 걸려있던 그림은 빈방에 빈방에 걸려있던 그림은 다시 자기 방에 이런 순서로 그림을 옮긴 거예요. 마지막으로 카펫 위에 피로 쓴 가짜 다잉 메시지를 남겨서 그곳이 진짜 범행 현장인 것처럼 연출했고요. 그럼 그 다섯 개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건 범인이 다잉 메시지처럼 보이도록 그럴싸하게 꾸민 표식에 불과해요. 그렇게 해서 범행 현장을 위장한 거죠. 아... 아무 의미도 없다. 자, 이렇게 되면 여동생인 도시코 씨가 살해된 이유도 명백해져요. 이 호텔에서 오빠와 함께 살았던 도시코 씨는 어느 방에 어떤 그림이 걸려있는지 당연히 파악하고 있었겠죠? 가히에다 씨의 방과 범인의 방 빈 방 벽에 걸린 그림들을 옮기면 도시코 씨에게 금세 들통나고 말아요. 범인은 그런 상황을 막으려고 도시코 씨도 살해했어요. 제 추리가 정답이라면 지금 빈 방 중 한 곳에 가히에다 씨 방에 있던 바다 그림이 걸려있을 겁니다. 백마디 말보더는 하나의 증거. 자, 지금부터 다 함께 그걸 확인하러 가지 않겠어요? 하하킥이가 힘차게 식당을 나가자 와토를 비롯한 세 사람도 그의 뒤를 쫓았다. 총 네 개의 빈 방을 식당에서 가까운 곳부터 하나씩 확인했다. 그러자 와토와 하하킥이의 방 사이에 있는 빈 방 벽에 바다 그림이 걸려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머지 세 빈 방에 걸린 그림은 꽃 그림이었다. 하하킥이는 앞장서서 바다 그림이 걸린 빈 방 안으로 들어갔다. 잔잔한 바다 위에 작은 배 한 척이 떠있는 그림이었다. 하하킥이가 손으로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다. 다른 객실에는 모두 꽃 그림이 걸려있는데 이곳만 바다 그림인 건 이상하죠. 그러니 이 그림은 가이에다 씨 방 벽에 걸려있던 그림이 확실해요. 그렇다면 그림이 바뀌었다는 제 추리가 결국 맞았다는 뜻이겠죠. 하하 즉 가이에다 씨의 시신이 진짜 범행 현장에서 옮겨졌다는 가설이 맞는다는 말입니다. 흠 제법 그럴싸한데 그리스가 분한 것처럼 입을 열었다. 그럼 범인은 대체 누구야? 그걸 알아낼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가이에다 씨가 실제로 살해된 방이 어딘지를 밝히는 거예요. 어쩌면 그곳에 혈흔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방에 묶는 투숙객이 바로 범인이겠죠. 우리 방을 전부 확인해야겠네. 네. 해당 방에 묶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이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자 그리스가 하하 기기를 노려봤다. 그건 사생활 침해 아니야? 딱히 뒤각 행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상관없지 않나요? 아니면 혹시 뭐 행기는 거라도 있으세요?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 알겠어. 마음대로 해. 하하 기기가 고개를 돌려 어 쓰구미 씨와 와토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관없어. 네. 확인해보죠. 쓰구미와 와토가 대답했다. 네 사람은 가장 먼저 와토의 방에 들어갔다. 가히에다의 방과 달리 바닥은 앤티크 무늬로 마감됐고 북쪽 벽에 침대가 있다. 남쪽 벽에는 가히에다가 그린 장미 그림이 서쪽 벽에는 통유리창이 있고 거기를 지나면 발코니가 있지만 그 앞은 절벽이다. 그러니 발코니를 통해 외부로 나갈 수는 없다. 와토를 제외한 세 사람이 방안을 확인하는 동안 와토는 혼자 우두커니 서있었다. 경찰이 용의자들에게 조사받는 상황이 아이러니했지만 이 역시 왓슨 역을 가진 사람의 숙명이라 생각했다. 혈흔 같은 건 없군. 잠시 후 구리스가 아쉬운 것처럼 말했다. 뭐 현직 형사가 범인 일리는 없겠지. 다음으로 복도를 사이에 두고 와토의 방 맞은편에 있는 구리스의 방을 확인했다. 이곳도 와토의 방처럼 앤티크 무늬 바닥이다. 남쪽 벽엔 가히에다가 그린 꽃 그림이 동쪽 벽에는 통유리창이 있었다. 꽃은 백합이고 그 통유리창은 바깥 정원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였다. 이번에는 구리스를 제외한 세 사람이 방안을 확인했지만 역시 혈흔 같은 건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은 하하키기의 방. 그의 방은 와토의 방처럼 복도 서쪽에 있다. 서쪽 벽의 통유리창은 발코니와 이어지고 그 끝은 절벽이다. 남쪽 벽에는 가히에다가 그린 제비꽃 그림이 있다. 이곳에도 혈흔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쓰구미의 방. 현관 바로 옆에 있는 방으로 구리스의 방처럼 복도 동쪽에 있고 동쪽 벽에 통유리창을 지나 정원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다. 남쪽 벽에는 가히에다가 그린 해바라기 그림이 있다. 이곳에도 역시 혈흔은 없었다. 네 사람은 다시 식당으로 돌아갔다. 하하키기가 팔짱을 낀 채로 입을 열었다. 가히에다 씨를 죽인 후 바닥에 흐른 피는 범인이 직접 닦았나 보네요. 루미널 검사를 하면 혈흔을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공교롭게도 경찰이 도착하려면 앞으로 하루는 더 기다려야 해요. 또 벽에 걸린 그림이 바뀌었다고 해도 저희는 어느 방에 어떤 그림이 걸려있었는지 알지 못하니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알 수가 없죠. 그런데요 범인은 가히에다 씨의 시신을 자기 방에서 가히에다 씨의 방까지 옮길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성분은 제외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와토가 지적하자 하하키기는 고개를 흔들었다. 실은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긴 했는데 쓰그미 씨는 웬만한 남자보다 힘이 세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제외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자 쓰그미가 흥하고 코웃음을 쳤다. 흥 그럼 결국 범인이 누군지는 모르겠다는 거야? 아니요 실은 유력한 단서가 아직 하나 남았어요. 범인은 자기 방에 있던 꽃그림을 떼어서 가이에다 씨 방에 걸었어요. 이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건 범인은 어젯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이에다 씨가 자기 방에 바다 그림이 있다고 한 말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 말을 들었다면 바다 그림 대신 꽃그림을 걸면 금세 들키리라는 걸 알았을 테니 그림을 바꿔 달지 않았겠죠. 즉 범인은 어젯밤 저녁 식사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쏠렸다. 그 사람 즉 쓰그미가 어깨를 으쓱했다. 지금 내가 범인이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와토는 쓰금이라면 현금 수송차 습격사건의 범인 중 한 명이어도 이상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표범을 연상케 하는 분위기와 근육질 몸을 보면 어떤 험한 일이든 척척 해낼 것 같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무래도 하하키기 신페이가 명탄정 역할을 완수해 줄 듯 했다. 그러나 쓰그미는 하품을 쩍 하고 내뱉었다. 어 다 끝났어? 하하키기 씨 당신 추리에는 허점이 있어. 자 지금부터 내가 제대로 된 추리를 들려줄 테니까 잘 들어보라고. 와토는 무심코 쓰그미를 빤히 쳐다봤다. 이미 다 해결된 것 같은 상황에 또 추리라니. 오 혹시 납득하지 못할 부분이 있었나요? 하하키기 신페이가 시치미를 떼면서 물었다. 음 아주 많아. 당신은 범인이 가히에다 씨의 방을 범행 현장으로 보이게 하려고 다잉 메시지를 날조했다고 했지? 그럼 십자가를 다섯 개나 그릴 필요는 없지 않아? 하나만 그려도 충분할 텐데. 또 범행 후에는 최대한 빨리 현장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데 한가하게 십자가를 다섯 개나 그리는 건 이상하잖아. 내가 십자가가 구리스라는 이름을 나타낸다고 추리했을 때 구리스 씨는 십자가는 하나로 충분하다고 반론을 했어. 당신 추리에도 똑같은 반박을 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그 피의 십자가의 정체는 뭔가요? 또 다잉 메시지 설을 제시하려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는 달라. 제 추리에서 총알이 박힌 그림을 통해 실제 범행이 이뤄진 현장이 가예다 씨의 방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건 어떤가요? 빈방 중 한 곳에 실제로 바다 그림이 걸려 있었잖아요. 그건 그림이 바꿔치기 됐음을 암시해요. 즉 범인이 범행 현장을 위장했다는 뜻이죠. 실제 범행 현장이 가예다 씨의 방이 아니라는 의견에는 나도 동의해. 그런데 당신은 가예다 씨가 실제 범행 현장에서 살해된 후 다시 자기 방으로 옮겨졌다고 했지. 하지만 또 하나의 가능성도 있다는 걸 잊었어. 또 하나의 가능성? 가예다 씨가 실제 범행 현장에서 총에 맞은 뒤 자기 방까지 간신히 걸어가서 그 안에서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 말이야. 와토는 몸을 움찔했다. 오 분명 그럴 가능성도 있겠군요. 하지만 어느 쪽이 정답인지 현장 상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자 쓰구미는 싱긋 웃었다. 아니 판단할 수 있어. 가예다 씨 방에 있던 침대를 떠올려봐. 침대가 정원 쪽 벽 앞에 있고 침대의 머리 부분이 통유리 창 오른쪽 끝에 맞닿아 있었지? 그럼 통유리 창을 열 때 침대 머리 부분에 유리가 닿아서 잘 안 열렸을 거야. 침대를 왜 하필 그런데 뒀을까? 둘 거면 정원 쪽 벽 말고 다른 쪽 벽에 둬도 됐을 텐데 굳이 정원 쪽 벽에 두고 창이 열리는 폭을 좁게 만드는 건 이상하지 않아?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와토 씨 와토 씨라면 침대를 어느 쪽 벽에 들 것 같아? 음 글쎄요 정원을 마주보고 오른쪽 벽? 복도 쪽 벽은 발소리 같은 게 들려서 시끄러울 테고 정원을 마주보고 왼쪽 벽은 라운지의 소리가 전해질 테니 오른쪽 벽이 가장 나을 것 같네요. 그래 보통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럼 가에다 씨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가정해보자고 하지만 실제로 침대는 정원 쪽 벽에 있지 않았나요? 침대가 원래는 정원을 마주보고 오른쪽 벽에 있었는데 정원 쪽 벽으로 무슨 이유에선지 이동됐다고 하시려는 건가요? 응 이동됐다면 정원을 마주보고 오른쪽 벽에 깔린 카펫에 침대가 있던 자국이 남아있었을 거야 하지만 그런 자국은 없었어 와토는 현장을 떠올려봤다 분명 카펫에는 다섯 개의 피 십자가 외에 어떤 흔적도 없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야 범인은 카펫을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켰어 그 결과 정원을 마주보고 오른쪽 벽에 있던 침대가 정원 쪽 벽으로 옮겨졌지 가이오더씨의 방은 정사각형 모양이라 카펫을 회전시킬 수 있었어 카펫을 통째로 옮겼으니 카펫 위에 침대가 있던 자국 같은 것도 따로 남지 않았고 아아 물론 침대뿐만 아니라 옷장과 책상도 같이 옮겨졌겠지 범인이 카펫을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켰다구요 왜 그런 짓을 그건 카펫을 원위치로 되돌려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럼 카펫을 시계 방향으로 다시 90도 돌리면 어떻게 되나 볼까 와토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고는 무심코 가슴이 덜컥했다 다섯 개의 피 십자가가 통유리창을 지나 방안 탁자를 향해 일직선으로 그려진 피의 궤적 즉 다섯 개의 혈흔으로 바뀐 것이다 가히에다 씨가 다른 곳에서 총에 맞은 후 자기 방까지 비틀비틀 걸어가 그 안에서 사망했다는 말이군요 그래 다른 곳에서 가히에다 씨를 살해한 다음 시신을 그의 방으로 옮긴 게 아니야 가히에다 씨는 제발로 자기 방까지 걸어가서 사망했어 그는 그때 복도와 문이 아니라 정원을 지나 통유리창을 통해서 방에 들어갔어 그렇다면 진짜 범행 현장은 정원 또는 정원과 인접한 방이라는 뜻이 돼 절벽과 인접한 방은 통유리창을 열고 나가면 낭떠러지가 나오니까 가히에다 씨의 방에 가려면 복도를 통해 갈 수밖에 없어 또 가히에다 씨가 코트를 걸치지 않았고 총알이 박힌 그림이 남아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범행 현장은 신뢰라는 걸 알 수 있어 즉 정원이 아니라 정원과 인접한 방 중 어딘가가 실제 범행 현장 이었다는 뜻이지 정원과 인접한 방에 묵는 투숙객은 나와 구리스 씨 둘 뿐이야 그럼 우리 둘 중 누가 범인인지를 따져야겠지 자 여기서 모두 주목해야 할 건 펜션 밖에 쌓인 눈에는 발자국이나 혈흔 같은 게 없었다는 사실이야 총에 맞은 가히에다 씨가 정원을 지나갔다면 반드시 눈에 발자국과 혈흔이 남았겠지 하지만 그런 건 없었어 즉 범행은 눈이 멎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뜻이야 그러니 정원을 걸어간 가히에다 씨의 발자국과 혈흔도 내리는 눈에 묻혀 사라져버린 거야 아 아오이 경찰서의 희가시다 형사님은 눈이 그친 시간이 자정 무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범행은 자정보다 훨씬 전 적어도 발자국과 혈흔이 눈에 묻혀 사라질 정도의 시간 이전에 일어났다는 말이 돼 난 자정까지 라운지에 와토씨 도시코씨와 함께 있었으니까 알리바이가 있어 흠 그렇다면 범인은 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지 쓰금이가 구리스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구리스의 얼굴에 한순간 당황한 기색이 떠오르는 걸 와토는 놓치지 않았다 쓰금이의 추리가 정답일 가능성이 커 보였다 밤 밤 11시 무렵 자기 방에 돌아간 가이에더씨는 몰래 구리스씨의 방으로 갔을 거야 가이에더씨가 5년 전 사건의 범인 중 한 명인 게 사실이라면 그때 갈취한 돈과 권총을 챙겨서 갔겠지 복도로 가면 우리한테 목격될 수도 있으니까 샌들 같은 걸 신고 통유리창을 지나 정원을 가로질러 가지 않았을까 두 사람은 구리스씨의 방에서 돈을 어떻게 나눌지 상의했지만 말다툼이 일어났어 그러다 결국 구리스씨가 가이에더씨를 쏘고 말았지 총에 맞은 가이에더씨는 통유리창으로 나가서 정원 쪽으로 도망쳤어 구리스씨는 그 뒤를 쫓았지 가이에더씨는 정원에서 통유리창을 통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비틀거리며 카페 뒤에 다섯 개의 빗자국을 남겼고 결국 가운데에 있는 닥자에 몸을 기댄 채 숨지고 말았어 그런 상황에서는 카페 뒤에 남은 빗자국을 통해 가이에더씨가 정원에서 통유리창을 지나 자기 방으로 들어왔고 그가 총에 맞은 곳이 정원 또는 정원과 인접한 방이라는 사실이 들통나고 말아 구리스씨는 그걸 감추기 위해 카펫을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려서 다섯 개의 혈은 위치를 옮겼고 그 혈은 위에 피를 덧칠해 십자가를 만들었어 그리고 가이에더씨가 직접 그것들을 그린 것처럼 보일만한 위치로 시신을 옮겼지 닥자에 묻은 피는 닦아서 없앴을 테고 가이에더씨가 정원을 지나갈 때 신었던 샌들도 챙기고 통유리창도 잠가서 가이에더씨가 정원을 지나 방에 들어온 흔적을 전부 없앴어 그 후 그리스씨는 복도를 지나 자기 방에 돌아가 벽에 걸려있던 총알 박힌 나팔꽃 그림을 떼어 가이에더씨 방 벽에 갔다 걸었어 가이에더씨 방에 걸려있던 바다 그림은 빈방 벽에 건 다음 빈방에 걸려있던 백합 그림은 자기 방 벽에 걸었지 이 부분은 하하키기씨가 날 범인으로 지목했던 추리하고 똑같아 하하키기씨의 추리에서는 범인이 가이에더씨 방에 걸려있던 바다 그림을 꽃 그림으로 바꿨다는 점에 착안해 범인은 어젯밤 저녁 식사 때 자기 방에 바다 그림이 걸려있다고 한 가이에더씨의 말을 못 들은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왔지 하지만 이 추리에는 결함이 있어 가이에더씨의 말을 들었어도 범인은 총알이 박힌 꽃 그림을 가이에더씨 방에 꼭 걸어야만 하니까 그 말을 아무도 기억 못할 가능성에 운명을 걸고 바다 그림을 꽃 그림으로 바꿨을 수 있으니까 실제로 구리스씨는 그렇게 했어 이런 위장을 마친 후 구리스씨는 도시코씨도 죽였어 방에 걸린 그림이 바뀐 것뿐 아니라 침대와 옷장 책상 위치가 바뀐 걸 그녀가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 자 내 추리는 여기까지야 증명 종료 와토는 감탄했다 쓰구미가 쓰구미가 구리스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구리스는 하하키기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하하키기는 쓰구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쓰구미는 또다시 구리스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윤무곡처럼 한 바퀴를 빙글 돌아온 셈인데 쓰구미가 두 번째로 제시한 구리스 범인설은 첫 번째 추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교했고 설득력이 뛰어났다 왓슨역의 영향을 계속 받아 시간이 지날수록 추리력이 향상됐을 수도 있다 그때였다 구리스가 느닷없이 식당 입구 쪽으로 쏜살같이 다른박질 쳤다 역시 그가 범인이었던 모양이다 와토와 하하키기는 순간적으로 주춤했지만 쓰구미는 달랐다 쓰구미가 문손잡이에 손을 댄 구리스를 따라잡아 그의 어깨를 붙들자 구리스는 무시무시한 얼굴로 고개를 돌려 쓰구미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쓰구미는 구리스의 공격을 왼팔로 가볍게 막아내고 그의 배에 오른 주먹을 꽂아넣었다 그리고 배를 움켜준 채 무릎을 꿇은 구리스의 머리에 발차기를 날렸다 구리스가 바닥에 쓰러졌을 때 와토와 하하키기도 달려들었다 이후 세 사람은 구리스를 밧줄로 꽁꽁 묶어 식당 의자에 앉혀놓고 번갈아 가며 감시했다 모든 것을 포기한 구리스는 자신이 5년 전 현금 수송차 습격 사건의 범인 중 하나라고 자백했다 아오이 경찰서에 히가시다 형사가 예상한 것처럼 가이에다도 범인 중 한 명이었다 다만 여동생인 도시코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가이에다와 구리스는 그날 갈취한 3억엔 중 5천만엔 씩을 나눠갖고 나머지 2억엔은 추적의 열기가 식을 때까지 감춰두기로 했다 돈을 보관할 장소는 가이에다가 5천만엔 을 써서 지은 이 론도장 이었다 5년이 지나 이제 감춰둔 돈을 사용해도 괜찮겠다고 판단한 구리스는 나머지 돈을 받기 위해 이 펜션을 찾았다 가이에다는 어젯밤 자기 방바닥 밑에 보관해둔 2억엔과 권총이 든 가방을 꺼내 구리스의 방으로 찾아갔다 그런데 거기서 말다툼이 벌어져 구리스가 가이에다를 쐈다 그 다음은 쑤그미가 추리한 그대로였다 문제의 가방은 구리스가 가이에다의 방바닥 밑에 다시 돌려놓았던 게 발견됐다 아오이 경찰서 수사반은 그날 밤이 돼서야 도착했다 와토와 통화한 히가시다 형사는 투숙객들이 범인을 붙잡아둔 걸 보고 찬사를 보냈다 와토가 범인을 밝혀낸 사람이 가타세 쓰구미 씨라고 하자 쓰구미는 모두 함께 추리 대결을 펼친 결과라며 겸손하게 말했다 웬일인지 머릿속이 아주 맑아져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샘솟았다고도 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시나요? 하고 와토가 묻자 쓰구미는 실은 경시청의 SAT야 지금껏 말 안하고 있어서 미안 하고 답했다 SAT는 경시청 경비부에 속한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만든다는 특수부대다 그러니 별 어려움 없이 구리스를 제압했던 것이다 쓰구미는 나 머리 쓰는 일에는 약하지만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추리하는 게 재밌어졌어 하고 와토에게 말했다 수사 일과로 부서 이동 신청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는 그녀의 질문에 와토는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멋쩍게 웃기만 했다 정말 재미난 추리를 매회 선보여주는 오야마 세이치로 왓슨역의 작가 근데 이 작가는요 너무 끝날 때 무자르듯이 무자르듯이 단칼에 그냥 확 끝나버려가지고 뭐랄까 조금 더 뒷이야기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겨주기는 하는데요 그게 또 깔끔한 작가만의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붉은 십자가라는 산장의 살인사건은요 이 책의 첫 번째 에피소드 제 나름대로 구성을 하느라고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해졌네요 모두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